안녕하세요 네이버 뮤직 가족 여러분 래퍼 샵건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싱글곡인 빕 뮤비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저의 뮤비 빕은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비거슨 키스를 연출하신 봄케이 감독님과 인비디어스 감독님 연출을 맡아주셨습니다 기대되시죠?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요 저 싱글곡 빕 많이 들어주시고 저 샵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뮤비나 보러 갈까요? 빕 빕